삼성 건조기 그랑데를 포함한 삼성의 스마트한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제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싱스 앱을 사용하세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갤럭시 앱 등에서 스마트 싱스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후 안내에 따라 제품을 등록하세요 스마트 싱스 앱에 삼성 건조기 그랑데를 등록하면 옷감 종류, 색상, 오염도에 따라 건조 코스를 추천하는 건조 레시피 원하는 종료 시간에 맞춰 최적의 건조 코스를 추천하는 건조 플래너 건조기 상태와 사용 이력을 24시간 자동 진단하는 홈케어 매니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옷감에 맞게, 내 스케줄에 맞게 똑똑하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싱스 앱을 지금 다운받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